자 내일은 안녕하십니까 피그티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 농구점에서 1800원 주고 산 글록 26입니다. 일단 14세 이상 엄마한테 허락받고 샀고요.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경고 청소년 청소년형 어린이 만 14세 미만에게 판매할 시에는 과태료가 모아듭니다. 어떡하지? 글록 26 컨스턴 이라는 그런 비비탄총은 제사에서 나왔고요. 글록 26 이렇게 탄총은 탄총 뭐야 탄총 멈취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탄총을 이렇게 내리면 된다고 합니다. 사격위치 안전비치 일단 비비탄을 넣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1800원에 권총을 살 수 있다. 대단하죠? 개봉을 해 볼게요. 개봉을 해 볼게요. 이번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일단 포장은 안되어있네요 일단 이건 본체에 이렇게 노란색깔 비슷한 총 이걸 보자면 잠시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비위탄총을 한개만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끄는데 제가 이거를 앞으로 세게 잡아당김 뒤에 하는겁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이렇게나 꺼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제가 볼 때 커버풀도 리뷰를 했었죠 이렇게 통을 넣고 자 됐습니다 일단 엄청 작습니다 제 손바닥만이요 조금 더 크긴 한데 진짜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작아요 진짜 진짜 박스가 요만해 요만해 박스가 진짜 그래서 작다 이거 막 그냥 그런 700원에 파는 700원에 파는 그런 총인가 생각을 했었었어요 근데 보니까 요렇게 생기나 이더라구요 제 영상을 봤을때는 없었는데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전을 해보죠 정전은 도시다시 이렇게 그냥 여기를 여기를 뒤로 잡아 떼기면 됩니다 이렇게 정전을 안 넣어야 되구요 한번 어디다 써볼까요 그래 거기다 써볼까요 여기에 탄피가 있는데 카우팔 탄피가 여기를 써보죠 뭐 뭐지